별 짓을 다 해보네. 아니, 엄마 위로. 나와봐, 나와봐. 이게 위로 가야 돼. 잠깐만. 엄마 이거 헤드폰 한 번도 안 해봤어? 안 해봤지. 난 생년 처음이지. 진짜. 장모님, 제 목소리도 들리세요? 네, 들립니다. 새로운 경우 많이 하네, 엄마. 너 때문에. 별정. 막내딸 때문에. 별정이라니.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. 이거 안 나와. 잘했어. 엄청 잘했어. 박재라 어머니 잘 맞춘다, 엄마. 여기서 조금 호흡을 아꼈다가 여기서 그냥. 자잠 노래에. 됐다, 됐다. 잘했어. 건넜어? 응? 첫 가수 데뷔. 엄청 잘한 거야. 왜냐면 노은실 처음 오면 긴장해서 다 못해. 너만 있으면 엄마는 다 만사 형통해. 엄마. 엄마. 이게 막 이렇게 내가 보내준 거 갖고 왔네. 응. 큰 거 갖고 왔네. 잘 자고 왔어? 응. 여행하는 기분 나네, 기차가.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내다 날이 오라는데 간절히 오라는데 들어줘야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왜 눈물 날려고 그래 먹어 그냥 싹 풀어버려 이제 맺혔던 거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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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